오늘은 늦으시네. 많이 바쁘신가? 싫어. 나였나 봐. 낭자가 애타게 기다리던 이가. 늘 오던 시각에 안 오시니 무슨 일 있나 하여 나와봤을 뿐입니다. 별채만 박혀있던 낭자를 문 앞까지 이끈 것이여. 바로 내가. 예. 아주 장한 일을 하셨네요. 정말 날 기다렸어. 뭐하고 있었어 혼자. 그냥 놀이개도 만들고. 청소도 하고. 연지도 바르고. 피리도 어여쁘면 좀 곤란한데. 손이. 손이 왜? 무슨 험한 일이라도 하신 겁니까? 어. 요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길래. 만져보려다가. 고양이가. 아주 사나웠나 봅니다. 다음부턴 사납게 굴지 말라. 네일로 두겠소. 네일로 두겠소. 조사하시기. 나의 하나님은. 다음부턴 사납게 굴수야. 정해부턴 사납게 굴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